바가텔을 위하여 라는 전시를 보러 왔어요. 클래식 음악 용어인 바가텔은 사소한 것, 하찮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가벼운 작업을 하면서 자유로운 악상과 우연함을 주는 것이 주요 특징이죠. 작은 크기의 캔버스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네요. 망설임, 물들임, 묻어남 그런 것들이 모두 섞여서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었어요. 색깔들이 모호하게 섞여 있죠. 모호하게 섞여서 스며든 색감들, 색깔들이 쌓여져 있다가 지워낸 건지 그저 작업을 색깔들로 채워서 그려낸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바가텔이라는, 음, 들어본 적 없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봐요. 매일 열심히 살다가도 그것이 독이 되지 않게 우아하게 그만둘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다음날 슬쩍 꺼내서 새로운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고요. 바가텔을 위한 행동 방식은 인간적인 자연스러움과 어쩔 수 없는 욕망 안에서 순환하고 작동되는 것이에요. 그래피티용 스프레이 물감을 분사해서 일정한 결을 만들고 몇 번 더 올려서 깊이감을 생성해내었어요. 아크릴이나 유화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이랑은 또 다르죠. 거리 미술을 보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오직 색으로만 채워낸 드로잉의 흔적이네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붙여져 있는 테이프, 이거 뭔가요? 온갖 컬러가 묻은 테이프가 붙여져 있어요. 버려질 마스킹 테이프를 화면 중앙에 위치시켜서 멋진 작품으로 탄생시켰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흰 종이와 잔뜩 무언가를 하고 나서 깨끗하게 지워낸 흰 종이는 같은 것일까요?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림을 보면서 정답이 없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수를 느끼며 나의 삶을 되돌아봐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